장새롯 리포터 또한 아주 확 당기는 소식이에요. 영어 성격을 단기간에 올려주는 곳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영어 점수를 미루나무 꼭대기보다 더 높이 올릴 수 있는 비법 제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영어 성적이 안 올라서 고민에 빠지신 분들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차별화된 영어 교육으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영어 성적을 쑥쑥 올려주는지 제가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한 강의 방식은 어림도 없다는 차별화된 노하우. 1단계 영어 기초 체력 강화. 2단계 실전문제 오답 특강. 3단계 고난도 영역과 취향 영역 특강까지. 와 정말 대단한데요? 대부분은 학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문제 많이 풀고 해설 잘해주면 좋은 선생님이고 강의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은 탭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탭수에서는 속독과 정독을 요구합니다. 선생님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자기의 독해 속도가 빨라지고 해석이 정확해지지 않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인 문제풀을 합니다. 고난도 문제풀이도 하고.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문독해, 뉴욕타임즈 사설, 신문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을 해가지고 영어 실력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실력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점수도 오르겠죠. 이런 방법을 써서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직접 수업을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원장님의 강의 경력은 올해로 25년.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카리스마 넘치는 영어 실력에 탁짱 놀랐는데요. 소수 인원의 수준별 맞춤 강의다 보니 족집개 과외를 듣는 것처럼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빛나는 상패들을 보니 그간 원장님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지 피부로 느껴졌는데요. 베테랑 원장님의 오랜 노하우와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인데요. 영어 공부. 더 이상 헤매지 말고 보다 더 체계적인 곳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